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떠한 사물과 사람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같은 사람을 보는 것에 시각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다르게 봐요. 나는 네모로 보고 이 사람도 네모를 보는데 꼭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점점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내 그릇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포용도 생기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비겁을 이제 할 시간이죠. 오늘 비겁을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겁은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비겁 다자들 왜냐? 식상이 많다. 목일간에 식상이 많은 건 목생화가 되죠. 화일간에 식상이 많은 거는 화생토가 돼요. 토일간은 토생금이 되고요. 관살이 많은 사람, 목일간이면 금이 많은 거고요. 재성이 많은 사람, 목일간이면 토가 많은 거고 화일간이면 금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오행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겁은 딱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목일간이 비겁이 많으면 목밖에 없어요. 화일간에 비겁이 많으면 화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데 움직이지 않고 흐름이 없는데 이걸 설명하라고 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가장 아끼는 내가 뭐를 아끼지? 아끼는 게 뭘까요? 제가 시계로 예를 들까요? 아끼지는 않지만 시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계를 저는 아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시계를 아낄까요? 제사주에 있는 수많은 글자들 중에서 제사주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사주의 이 나머, 이 여덟 글자가요. 이게 제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이 글자가. 사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주는 여러분들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세상을 경계짓는 껍데기. 내 몸은요. 나의 껍데기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껍데기입니다. 나와 세상을 경계짓는. 이게 이 껍데기가 사주란 말이에요. 왜? 몸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생년월일이라는 것은. 이게 이 껍데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제가 이 시계를 아낍니다. 그럼 저는 이 시계를. 저는 정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제의 특성을 아낀다. 정제의 특성은. 왜 자꾸 특성 을이라고 발음을 하죠 제가. 정제의 특성은 아끼고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같은 거예요. 보물 같은 거예요. 보물 1호. 그래서 나는 얘를 닦으면서 막 호 하면서 막 계속 닦고 막 이렇게 뭐 묻으면은 묻으면 막 가죽 색깔 변질까봐 막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꾸 가꾸죠. 이게 정제예요. 자 이거를 이제 들고 나갔어요. 제가 10대라고 해볼게요. 10대. 10대 때 친구들이 무슨 장난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장난기가 많고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고 지루한 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시계를 이렇게 닦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자 친구가 이렇게 싹 보니까 어 정동찬이가 아끼는 거네. 잡아서 뺏어서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죠. 위로. 위로 올리면 이제 저는 키가 작으니까 저거 내놓으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주기 싫어서 던져요 시계를.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 시계를 받고 도망갑니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걸 봤을 거라고요. 시계를 던졌는데 내가 아끼는 거를. 뭐 그 아끼는 게 시계가 아니더라도 펜이어도 괜찮고요. 내가 아끼는 학용품이어도 괜찮아요. 혹은 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뺏어서 막 친구들한테 돌린다고요. 친구 A는 그걸 가지고 도망가고. 친구 B가 또 토스 받아서 또 도망가고. 자 그 친구는 제 시계를 뭘로 보는 거냐면요. 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기지만 나한테는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걸로 인식을 한 거고요. 그 친구 사주에서는 그 친구는 편제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편제는 유희, 놀이, 재미있는 거.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친구 사주에 편제밖에 없다면요. 아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끼고 가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친구들하고 막 이제 막 모여가지고 울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막 남친 나쁜 놈이라고. 그럼 이 친구가 위로 한마디 합니다. 야 똥차 가고 벤츠 온대 괜찮아. 걔는 똥차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나한테 똥차였던 그 남자친구가 지금 결혼한 그 현재 부인한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너무 잘해주고 행복해 보이는 거죠. 왜 나한테 똥차였던 그 남자친구가 쟤한테 갔을 때는 벤츠가 됐을까?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예요. 내 사주에서 관이 있고 그 친구한테도 관이 있습니다. 자 내 사주에서는요. 관이 있긴 한데 관이 약해요. 그리고 상관이 많아요. 사주에 상관 뭐 상관 뭐 식신 그래서 식상이 많죠. 근데 그 친구는 관이 두 개씩이나 이렇게 뿌리를 받고 튼튼해요. 거기에 인성 뭐 인성 이렇게 하고 일관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인상생의 유형이 돼 있고 이 사람한테는 상관 경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자는요. 이 사람 사주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연결되는 순간 내가 그 남자친구를 상관 경관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주에 식상이 많고 관을 치니까 어때요. 그 관이 잘못하는 단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쳐야 될 것만 보여요. 그래서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죠. 자 근데 나랑 헤어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는 관이 튼튼하네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사주가 아 물론 이제 그 이 친구한테 갈 때 운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갔더니 여기에서 제 뭐 인성이 아니라 여기선 제까지 있어. 재생관도 하고 관인상생도 돼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대우받는 거예요. 대우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존감도 생기고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막 승승장구해요. 그렇게 들어와서 벤츠남이 된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게 선행이 돼야 비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선행이 돼야. 본인 탓이라는 건가요? 내 탓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데 왜 못 고쳐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TV로 다 봤잖아요. 그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홍탁좌. 그 홍탁 그 사람을 처음에 볼 땐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다 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인정받고 있잖아요. 1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손질하면서 음식 손질하면서 이제 그 찍어서 보내고 1년을 넘게 그렇게 꼬박꼬박 보고를 하니까 이제 백종원씨가 골목식당에 나와서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졸업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엔 결혼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걸 전 마지막 뉴스 기사로 봤거든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비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결국에는 내 사주에 한계가 있어요. 명확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기고요. 물론 뛰어넘기도 어렵겠지만은. 결국 내 몸을 뛰어넘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주에 비견겁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이 비견하고 겁재와 같은 그런 소통은 하지 못해요. 저는 재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 아니면 나보다 아랫사람이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저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좀 떨어져요. 비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거.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역지사지가 굉장히 잘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견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이고 나와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게 사주에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물이든 사람이든 나와 인연이 되는 모든 것들이 나와 똑같은 시각. 이것도 나와 같다는 입장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수성의 민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사람이 느끼는 히로애락이라던가 감정을 굉장히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비겁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가야 되는 감정을 감정선을 풍성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협소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비겁이 많을수록 감성적이고요. 비겁이 부족할수록 협소화되어 있다. 교감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게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단점은 그거죠. 지나친 감수성. 살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근데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물질적인 거. 뭐 물질욕, 명예욕 무슨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별것 아닌 거에 막 매달려가지고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못하고 이런 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장점으로는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도 있다. 극과 극입니다.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때문에 막 사람에 휘둘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목은요. 어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질, 인을 써서. 사주에 목이 많은 거예요. 목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내 사주에 비겁이 많아요.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갑이네, 갑이네. 사주에 다 온통 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사주에 목밖에 없어요. 온통 비겁밖에 없다. 일행 기득격이라고 해서 외격을 이제 얘기하는데 목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곡직격을 이야기해요. 자,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세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목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목으로 본 거예요. 다. 다 목으로 봤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목일관이고요. 나머지도 다 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 나의 상대방이 가진 지위, 관이 소용이 없죠. 재물, 소용이 없죠. 그 사람이 인성, 공부를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식상, 얼마나 내가 재주가 많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 그 사람을 나랑 동일성상에서 똑같은 생명체로 놓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목일관은, 목일관뿐만이 아니라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나랑 동일하게 봐요. 똑같은, 다 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그 중에서도 목은 뭐예요? 비겁들이 다 목이잖아요. 시작하는 에너지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목이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공자가 제자들 몇 개 막, 제자들을 딱 이끌고 어느 마을에 나타나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막 그 불황자들, 막 그 죄수들, 그 막 되게 가난한 사람들, 슬럼과 같은 그런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을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와, 공자다 이러면서. 그때 공자가 연예인급이었던 거죠. 이제 공자한테 막 올려가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어딜 감히 공자님한테 이렇게 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냥 오라고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애들하고 대담을 나눠요. 애들이 막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이제 친밀하게 대한 거죠. 그렇게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거지같은 애들을 왜 굳이 상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단히 실망해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고. 공자는 걔들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지위의 고절을 막론하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애들을. 그게 어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도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모든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을 지우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의 배경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겁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어때요? 재관이 강하죠. 재관이 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을 이렇게 뭐 만났어요. 내 눈앞에 장관님이 있다. 저도 모르게 장관님 이러고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돼요. 왜? 재관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인식 안 해요. 왜? 아니, 내 사주의 관이라고 하는 상대방을 인식하는, 상대방을 내 윗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고개 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목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일간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감수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목일간에 비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데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깍두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부산 태생이고, 부산에서만 그 깍두기라는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약간 모자란 듯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반에 한 명씩, 아니면 이제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약간 지금으로 치는 코 막 줄줄 흘리고, 뭔가 이렇게 평범한 애들보다 약간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저희는 깍두기라고 불렀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자, 근데 보통 깍두기가 있으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왕따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목이 강한 애들은요, 그런 애들이 소외되는 걸 못 견뎌해요. 오라고 해요. 야, 쟤도 껴주자.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목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대상으로 본 거예요. 얘가 모자라든 말든, 가정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참여를 시킨다고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지 못한 목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정리해볼까요? 목일간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목의 에너지를 끌어낸다. 목의 에너지는 시작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목일간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을 어둠 속에서 꺼내주는 힘이 있어요. 목이 어둠에서 깨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목이, 8개가 아니라 7개밖에 없다. 자, 7개인데, 나머지 하나가, 보통은, 그 나머지 하나가, 화나, 또는 금이나, 토나, 수가 될 수 있겠죠. 자, 화가 한계인 것은 뭐, 괜찮아요. 수가 한계인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한계일 때나, 토가 한계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이 하나, 혹은 토가 하나. 이거는 관이고, 이거는 죄인데, 쟁제가 굉장히 심한 거고요. 쟁관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야기한다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게, 재물하고 명예잖아요. 재물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명예를 쫓아가잖아요. 명예가 충족이 되면, 부족한 죄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을 얻으면, 내가 높은 자리를 가면, 다 욕심내서 돈을, 어떻게든 내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고, 부자가 되면은, 명예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기부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활발해지고 그러잖아요. 동창에 평생 한 번 안 나오던 놈들이, 돈 벌면 자랑하러 나오잖아요. 관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나 관, 이런 게 어설프게, 비겁들 사이에 끼면요. 이거는, 불행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운이 순일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순일해지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욕심내다가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쟁제랑 쟁관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인성하고 식상을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언젠간 운에 의해서, 재운을 만나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관운을 만나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설프게 재관이 있으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포기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포기하면요, 행복해져요. 만족도가 더 커집니다. 자, 화, 화가 8개다. 저와 지금 하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8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염상격이라 그래요. 염상격. 목이 많으면, 이제 곡직격이라고 하고요. 염상격. 이런 특수격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운이 하나로만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목밖에 없으니까 순수한 거죠. 화밖에 없으니까 순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염상격을 갖추고, 화는 예의라고 해요. 예의. 그래서, 목일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에서, 어둠에서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섞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포함된 뭔가, 조직이나 단체가 있고, 모임을 한다. 그럼 그 자리는 술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술 마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울리고, 섞이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정말 처음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다 어울리게끔 만들어져요. 사물로 얘기하면, 오일 같은 거예요. 오일. 기름, 기름인데, 엔진오일 같은 거 있죠. 윤활시켜주는. 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기본적으로, 비겁이 많은 거니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일행기득격은요. 어딜 가더라도,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자존감이라 그러죠. 의외로,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들은. 없다는 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자존감의 원천이, 다들 뭔가 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의 원천이, 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어.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순간, 자존감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삼성전자 임원이야. 관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세워요. 사실 삼성전자 밖으로 나오면, 그냥 아저씨인데. 인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전문 분야에서, 내가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막 자존감으로 채워요. 아니, 그 지식이 뛰어나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박사만 뭐하냐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사기당하고, 막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근데, 이런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싹 벗겨버린다니까요. 특히 화일가는,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 그런 역할을 더 잘해요. 화니까, 보여주고 드러내니까. 물론 모든, 비겁 다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특히나 화일가는요. 그 사람을, 낱낱이 벗겨버려요. 그냥.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그룹에서는요. 배경을 싹 제외하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애정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잖아요. 화니까. 그래서 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화가 강한, 화일간에 화가, 비겁이 많은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은요. 늘 즐거운 모임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 버려요.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꺼내주고요. 그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몰래, 여자의 한 명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게 소문나요. 그냥. 그런, 어쩔 수 없이 얘 때문에 그냥 드러나버려요. 내가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얘 옆에서 막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아니, 불 다 끄고, 라이터 켜면은, 거기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에요. 얘가 라이터인 거예요. 내 옆에 오면은, 내가 막 보여요. 그래서, 어? 야 너 쟤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여러분들 비밀이 많으면요. 화가 강한 사람 옆으로 가면은, 그 비밀이 다 벗겨집니다.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벗겨져요. 그게. 자, 바로 토로 넘어가 볼까요? 토는 뭐에요? 토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토는 이제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가색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둔다는 소리에요. 내가 토에요. 내가 중간이에요. 근데 토가 많아요.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다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중립, 중립기어라고 하죠. 자동차로 치면 N단. 그 요즘에, 하도 그, 사건 사고가 많고, 마녀사냥도 많이 하고,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죠. 요즘 시대에는. 한쪽 말만 들으면 판단에 오류가 나니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중립기어 받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잠깐 멈추고, 비난하는 걸 잠깐 멈추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그런 반전이 많아서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그, 중립기어 받게 만드는 거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중립기어가 필요합니다. 이건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잠깐 정지하는 거잖아요. 정지를 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너무나도 답답한 게, 토가 많은 사람. 특히 토일간의 토 비겁들은요. 느리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느려요. 느림의 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느린 것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을 비우게끔 하는. 감정을 비울 수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토에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군이, 스님, 수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품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품는 걸로는, 이 정도만한 사람이 없어요. 품어주는 거.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보통, 중립기어를 박았으면, 이게 중립기어를 박는다. 중립기어에 놓는다. 이렇게 좋다 이거에요. 이 중립을 풀지 않는 사람이란 소리에요. 토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요. 자기 의견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수렴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힘든 건 얘기하고, 뭐, 이거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얘가 맞다, 제가 틀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받아들일 텐데, 이 사람은, 절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토가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굳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내가 하는데, 너무 과몰입을 해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너무 잘 풀려서, 잠을 안 자면서 영업을 해요. 막 한 달에 돈 천씩, 돈 이천씩, 막 벌어요. 잠을 안 잘수록 돈이 더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과로사로 쓰러져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하게 되죠. 토가 개입이 된 거예요. 토가. 토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토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잠깐 느려지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주변을. 목이 강한 사람, 또는 화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막 되는데, 토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정신 차린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기를 점검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토가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행의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행의 기본.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다, 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토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어른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애들처럼, 막 뛰어놀고, 막 사고치고, 이런 걸 안 해서, 어른스러운 것 뿐이에요. 인내심이 있는 것 같고. 자,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요, 의이라고 합니다. 의, 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리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안다는 소리예요. 옳고 그름을 안다. 의리가,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의리가 아니에요. 내 친구라면은, 내 친구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하는지 알고, 옳은 것을 행하게 해주는 게, 의이거든요. 그게 금을 이해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랑,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거고요. 주변에 눈치를 안 보고, 강단있게 결단하고 나가는 게, 금이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금이고, 주변에 비겁이 많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의를 보면은 못 참게 만들죠. 잘못된 걸 보면은 못 참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목화토금은 이제, 색깔이 그래도 뚜렷하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 행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역할이 뚜렷한 것처럼 돼 있어요. 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금답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수. 수일간에, 수가 많은 사람, 수 비겁이 많은 사람. 수일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물 흐르듯이 살아. 뭘 그렇게 거스르려고 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이게, 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수는, 대자연의 솜리를 그냥 인정하는 시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중력을 거스르지 않아요. 수는. 물이, 물은요.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아래로. 원래 위와 아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반하는 방향을 위라고 하고, 중력에 순응하는 방향을 아래라고 할 뿐이에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중력이 어디 있어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수는, 물이니까, 중력의 방향으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중력을 인정한다고요. 목은요. 중력을 거슬러요. 이렇게. 위로. 화도 퍼지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요. 토금은 중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는 중력에 순응합니다. 가장 깊은 데부터 채우고요. 그 다음에 넘쳐 흐르기 시작하고, 사방으로 뻗어나간다고요. 아래로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생무상을 얘기하기도 하는 게, 수일간의, 수비겁다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일간의 수비겁다자들은, 인생을 순응하고 살고요.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수일간의 비겁다자예요. 내 친구가, 막 승진이 안된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한마디 하죠. 야, 뭘 그런거에 목매고 그래. 때 되면 알아서 승진하겠지.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일간이에요. 수일간의 비겁다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친구는, 정말 신기하기도 그렇겠지?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러고 순응해버려요, 또. 뭐예요? 쓰나미처럼 물살로 쓸고 간 거예요. 그 친구의 에너지를. 자, 그러니까 이제, 각 일간별 비겁다자들의 행태가 어떠한지 딱 드러나죠? 다른 사람을요,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바뀌는 것 같은데, 친구랑 멀어지잖아요. 그 멀어진다는 게 관계가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저녁때문에 각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비겁들이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유대감이 강하고, 공감력이 세고, 그 사람이랑 친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비겁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친구가 뭐, 대통령이야? 야, 걔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냥 친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겁다자예요. 내 친구가 뭐, 천억 부자야? 걔가 부자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내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겁다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이고, 내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비겁다자들을 필요로 하죠. 왜?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계산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비겁이 없고, 계산적일수록,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요. 인간관계를 할 때, 걔가 뭘 가졌을까? 걔는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비겁이 많아서, 쟁제가 심하고, 쟁관이 너무 심하고, 상처가 많고, 인간들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죠? 그래서, 사주에 재관이 전혀 없는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재관이 약할수록, 그런 배경을 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보통 우리가, 무리를 많이 짓죠? 단체를 만들고, 친구들이 같은 반에 몇 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리를 이렇게, 자기 색깔에 맞는 무리가 지어지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다섯 명의 절친이 있었어요. 늘 항상 같이 모이는. 근데, 그 다섯 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비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저는 살짝 뒤에서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다섯 명이 이렇게 만나서, 혹은 여섯 명이 만나서, 만나서 이렇게 걷잖아요, 길을. 그러면 저는 살짝 떨어져서 걸어요. 중심이 되지 않고. 예전에는 그게 너무 부럽고,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중심이 되는 게 너무 부럽고, 질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는 변두리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데코레이션처럼 그렇게 있다가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 그 사람들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세요. 최고의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비교하고 겁제는 달라요 또. 그리고 천간이나 지지 있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또 정동찬이가, 뭐야, 비겁 있는 사람 이렇다더니. 또 그렇게 보진 마시고요. 사주마다 다 달라요. 구분하면서 보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몸의 껍데기, 나의 껍데기, 내 몸이, 내 두뇌가, 그 세상의 전기신호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 게,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 몸이 배가 고픈 거라는 걸 아는 순간, 그리고 내 몸이 나한테 주는 전기신호를, 어느 정도 내가 무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주 명리학을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격을 얘기하자면, 금은 종혁격이라고 하고요. 수는 윤합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격을, 외격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외격을 제가 아직, 딥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언급은, 제가 자제를 하고, 나중에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보니까, 하, 이거는, 꼭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보너스 영상을 찍게 됐어요. 첫 번째 보너스 영상은, 토. 토,를 그냥 품어준다라는, 단순한 해석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어떤 행성을 갔다가 왔더니, 20몇 년이 늘고 있었죠. 시간이 상당히 느리게 가고, 한쪽은 빠르게 가죠. 토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요. 그 사람이 왔다가 가면은, 박해 시간은 많이 흘러 있어요.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자, 이게 어디에 접목이 되겠어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뭔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힘들 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진짜로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정말 죽고 싶고 힘들다가, 그렇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다 덤덤해지죠. 토가 있는 사람, 토의 비겁을 쓰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잠깐 머물렀다 가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너스는, 금일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금일간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불법적인 거, 잘못된 거,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았거나, 뭐 그런 행동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금일간인데, 비겁이 많고, 그게 순수해서, 의로 발현됐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주고요. 그 친구는 그 눈물 때문에 바뀝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 친구 때문에 알아요. 그 잘못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 많거든요. 잘못을 했는데 보통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억울하다고, 재수 없었다고,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친구가, 금일간이고, 종효격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